야 개멋지다 순간이 야 닥터 스트레인저야 와 개멋진 거 봐 개멋진 거 봐 와 개멋지네 진짜 개소름이다 진짜 공간 도약 안 나 공간 도약 내가 안 말해주면 안녕 오 하아 와 2배율 반동 왜 이렇게 심해요 2배율 반동 원래 이렇게 심했었어 아 킬 뺏어 올걸 더러워서 저 안에 있어 진입? 남자라면 간다 죽더라도 간다 야 야 음 뭐지? 야 일단 사이가 씁시다 한국인이야? 한국인? 한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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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어리안데스까 보급 보급? 첫번째 보급 렛츠고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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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 없나? 이 보급은 나의 것이다 바다 같은데? 바다에 떨어질 것 같은데? 절벽 밑에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? 절벽 위 아닌 것 같은데? 여기 털려있어 여기 털려있으며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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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온 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는 털고 간 건가? 여기 분명히 털려있었거든요 문 다 열려있었거든 근데 제가 지금 포츠기 이정도 털고 나올 시간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 시간은 아니거든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위에서 노리고 있다 어머어머어머 나 뚜가 없어서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이거하고 통닭? 통닭각? 통닭킬면 별로 못할 것 같은데 양하 갈 땐 기다리는 플레이로 하면 킬을 별로 못하더라고요 무조건 찾으러 다녀야 돼 어 야 이 쏴 빨라 야 언제 먹었어? 개빨리 먹네 떨어진 지가 얼마 안됐는데 먹고 어떻게 나갔음? 포트가 있었다면 내가 포트 나가는 걸 봤겠지 수영해서 먹은 거면 나갈 시간은 안되고 아 시간만 버렸잖아 맞다 이 패치대가 이제 이 언덕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못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못 올라가나? 못 올라가? 아!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? 아! 예전보다는 경사가 완만해졌는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! 아니야 올라갈 수 있을까? 아! 아니야 올라갈 수 있 아! 아니야 여긴 될 것 같아 여긴 여긴 아 천천히 천천히 가봐봐봐 괜찮아 천천히 가면 된다니께 오우씨 아 이거 패치됐구나 이제 날아오는 그 탄도에 그 휘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오 좋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 미리 피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정도 되면 고인물이겠지 8배율 좋아 8배율 겁 8배율 사이가? 또 이게 그거의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? 보여주기 8배율 사이가? 8배율로 바로 초근거리에서 줌해가지고 파악 사이가로 파악 따면 솔직히 뭐야 개쓰다 할 때 없는 행동이긴 한데 어? 어? 안 떨어뜨리고 왔다 떨어뜨린다 쫓아가 야 이거 안에 파티 있겠는데? 감사합니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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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온다 또 온다 다른 파티 온다 뒤졌는데? 죽었어 여 brand 신전!! 중간중 tai 오 죽 może 죽 죽 죽 죽 죽 죽 저 카메라 안녕하세요 첫 후원이에요 하이티 또 없나? 있네 Mk24네? 고급? 아 8배로 사이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Mk가 나왔구만 음 고맙다 치질 뻔 했잖아 음.. 뒤져 엣답이 있네 야 엣답 엔게이 14 이거 영상 각 인정? 어 인정 나 한마디 쏴볼게요 야 DPS는 잘 나올 것 같애 이거 DPS 예전보다 반동 줄은 것 같은데 엔게이 14? 어 예전보다 반동 줄었다 확실히 예전에 이렇게까지 반동 안 잡았어요 반동 엄청 줄었네 왜냐면 지금 보정기랑 칩패드도 없는데 연사갈개인데 이정도 반동이면 반동 진짜 적지 패치했는가 보네 저기 사람 한명이래 한대 투수나라미 대박이시네요 핏바라봐 핏바라봐 냅두면 죽겠지? 신고 오는거 보고 핫 너무 아까운가? 쟤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잡으러 가기엔 근데 너무 위험해 혹시나 다른 애가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제가 산위로 쏘는 걸 보면 뭐 탈각장 쪽에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쏴서 그냥 대충 쏴본 건가? 몰라 냅두면 뒤지겠지 혼자 다니는 거면 적이 있는 것 같긴다 음 한파티 있어 100% 한파티 오 저 일평침 옆에도 한명있다 보이죠? 일평침 올라가는 애도 한명있고 이 집에도 저기있어? 잠깐만 햄버거 왔다 햄버거 배 먹어 아 깨끗이 왔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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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않게 햄버거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이 판에 1등 꼭 해야돼 그래서 주변에 적 있었습니까? 이 집에서는 바퀴 안보이는데 2층 올라가도 저 저런 언덕같은게 안보여 나갔어 나가서 싸와야 돼 엣답은 솔직히 말해서 소운게 필요없잖아요 이거 여기 끼는게 훨씬 낫지 어? 쟤 에미사야 엣답이야 금방 내가 죽였더네 야아아아 이걸? 여elin 이럴 여elin 연구로 가질 흰 흰 흰 구경 여elin егод 여el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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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이거 솔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다 혼자 다니지? 아, 나 왜 이렇게 다 혼자 다니지? 아, 나 왜 이렇게 다 혼자 다니지? 아, 나 왜 이렇게 다 혼자 다니지? 저 3토바이가 아까 2명이다 좋구만 이거 패치됐는가보네 옛날보다 너무 좋아졌는데 옛날에 진짜 이렇게까지 반동 안 적었거든요 왜 여기서 닦고 들어갈까 아니면 좀 더 그냥 쭉 들어가 저 밑에 저집에 있을까 쭉 한박 따면 없어지죠 이걸로 저 있네 와 이걸 내가 줘 와 상대가 빨랐어 최상인권 수준에서 카우팔 쏘는 애들이랑 비슷한데 내놓자마자 바로 딱 맞았는데 얘 이때 각 한번 재서 일부러 제가 뒤로 갔어요 얘 보고 뒤로 가고 그 다음에 각 질라고 와 빠르다 솔직히 머리 보인지는 진짜 장관밖에 안 됐는데 바로 맞추네 얘가 잘하네 얘가 잘해 과연 이 계정의 점수는 스쿼드 얼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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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87점입니다 얼랭이에요 얼랭인데 저렇게 잘 안 해드리는 건 말이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보정 들어갔다 눈쟁이 보정 들어갔다 불로리 보고 이거 부캐 파는 거 나 부캐 파는 거 보고 실력 보정 들어가네 상대가 너무 잘한다 제가 얼랭이라고 얼랭인들만 매칭 되는 거 아니에요 상위권 애들이랑도 매칭됨 가끔씩 그러니까 음 점수 낮은 걸로 하면 이제 대부분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고 몇몇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면 잘하는 계정으로 하면 대부분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고 몇몇 계정이 못하는 애들이에요 매칭이 그렇게 들어가요 지금 떨어진다 지금 떨어졌어요 보급 내 위치는 지금 차타고 여기까지 온 중이죠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저 지금 여기까지 왔음 잘 보세요 보급이 떨어졌는데 보급아 오오 오 오 오 오 야 야 핵쟁이 야 야 순간이동 핵쟁이었어 야 미친 야 미친 야 야 야 야 미쳤어 야 개멋지다 순간이네 야 닥터 스트레인저야 와 개멋진 거 봐 야 개멋진 거 봐 와 야 와 개멋지네 진짜 야 개소름이다 진짜 야 하하하하 공간 공간도약 안 나 공간도약 하하하하 와 아 그러면 아까 그 앳답이 얜가 13번이었죠 내가 잡으네 나중에 봅시다 어 얜가 근데 순간이동 핵쓸일정도면 안죽어요 정상 아 보급 먹다가 뚝 터져서 한 명 죽었잖아요 개가 앳답이었거든 오오 개멋진 거 봐 그니까 봐봐 보급 먹을 시간이 되지가 않았다니까 보급이 없어질 수가 없는데 오우 씨 야 야 개멋지다 핵이긴 비록 핵이긴 했지만 개멋졌다 이 보급 먹을 때 여기서 뚝 터진 애가 있었거든요 보급이 보급 옆에서 개가 앳답이었단 말이야 다른 애인지 걔인지 모르게 13번이면 개다 13번이면 개예요 이게 얘 계정 이름 뭐지 아까 전에 그 박스 먹을 때 보일 거 아니에요 얘 아이디가 뭐냐면 카오유엠매니 내 영상 돌려서 한번 봐야겠다 카오유엠미의 시체 얘가 앳답 들고 있잖아요 맞음 내가 아까 그 앞에서 먹었던 개가 개의 땀이었음 죽었나 봐 일상 만에 이 시즈아이 나장 나장